내가 이기고 랩탈을 나도 두 번 들리게 해줘? 아 나 이기자 제발 진짜 이기고 썩 괜찮아? 안괜찮아 홈라인 다 박혔네 홈라인 다 박혔네 홈라인 다 박혔네 이런걸 바라진 않아 난 그냥 탑을 받아먹길 바라야 돼 홈라인 다 박혔네 이제 도망치면 되죠 홈라인 다 박혔네 왜 탑을냐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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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좋아 형, 형, 형! 형! 저거 아 뭐야 저의 투첨의 정적이니깐 아 진짜 우시한 컬퓨터는 캐릭터가 좋네 아니 이게 뭐야? 난 깜짝깜짝 놀랐어 그럼 나. 도와주 하..아엠 쩔쩔쩔 와, 저거 진짜 너무 많이 괜찮은건가? 이거? 와아 네 레네가 이거 아니지? 나 세탁 풀었는데.. 이게 도리가 없다 너무 빨리 죽인거 아냐? 뭐야 이거? 그래도 브라움이 왜 나와? 아니 이게 소련이 어떻게 주기가 하는거지? 나 이제 바투면서 리핀이 딱 튀어나오면 죽는게 내 역할인데 난 플로그로도 될 것 같아 난 플로그로도 될 것 같아 터벌을 터벌했으니? 난 터벌이 네네 이거 할 것 같은데? 이거 레나 어떻게 잡아? 레나 어떻게 잡아 할 것 같아? 아 게임이 쉽지 않다 빨리 써 리아가 너무 너무 많이 돌아다니는데 잘 해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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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liśmy 사진 아 아 꿈 저는 상공장도 안 되네? 이게 뭐 나왔어? 와우, 무슨 짓인데? 나인다! 하하핳하핳 이게 빌트지 왜 그렇게 먹으란 말이야 이게 안 맞아 어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헤르메스 하고싶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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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 나 나 릴리 형 아직도 집을 안 돼. 릴리 형 태어내도 될까? 아 많이 브라다니였는데? 아 짐 좀 벌었어. 아 뭐 뭐 뭘? 좋아? 그만해 그만해. 아 그거 투탑을 잡지. 그걸 먹겠다고 이랬지. 내가 알림이 죽을까? 릴리 형 뭐지? 릴리 형 괜찮아? 좋아. 어? 그래 빼? 아, 진짜 미안하다. 아, 진짜 미안하다. 아, 아이템이 나오는데. 간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아 문이 다녔어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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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 우리끼리 할게 시작했어 여기다 이 매타벨 매타벨 야 이거는 진짜 안되는데 배연발렸는데 안돼요 아니 풍경 뭐 하지도 않은데 오늘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